갈매기 새우깡 먹듯이 갈매기 새우깡 먹듯이? 어 무서워! 자, 여러분 갈매수 래갈살보! 형이 밥 먹어야지 뭐, 뭐 먹으러 가요? 물이? 오, 깜짝이야! 물 젖어가지고... 저런 모습 좋아 정말 진짜 자유스러워 자기가 이쁘지 아니까 자신이 만만하니까 저게 좀... 아, 뭔 소리예요? 진짜! 방송에다가 저거 자식 꽂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여자로서 근데 되게 성격 좋네, 규리가 보통 이렇게 좀 깐깐할 수 있거든? 근데 규리는 여행 다니는 게 정말 좋은 성격이야 자유스럽지? 어, 정말 자유스러워 목격이 좋아? 우리 뭐 먹으러 가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저거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회 오징어 회? 오징어 회 어때? 오징어 회 어때? 물에도 있어요, 일본에? 물에? 아니, 필립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해 와, 진짜 우와 여기도 청아 이렇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있는 거 보니까 와 오지 좋다 사과연, 사과연 왜 하는지 알겠네 좋네요 좋아요? 네 왜냐면 관광객들이 많지도 않고 정말 조용하고 힐링하기엔 정말 딱 그렇게 생각할까?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다 정말 이쁘다 정말... 정말 이쁘다 정말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실례지만 기다렸습니다. 야, 잠깐. 이거 우리 잘 가. 이틀째 해야지. 살아있다고? 어, 잠깐만. 이게 살아있어요? 어? 어, 잠깐만. 이게 살아있어요? 어? 어, 잠깐만. 어, 움직여. 신선한 거지. 살아있네, 숨 쉬네. 아, 들지마, 들지마. 아, 팔 아프잖아. 아, 아. 아, 나 이건 싫어, 나 이건 되게 반대하는 주의.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DP하는 건 난 진짜 이건 반대야. 대니가 마음 착해갖고. 어? 자, 먹는데 정신이 팔지 말고 대니 얘기 좀 들어. 그냥 팔아버렸다, 그냥. 먹어도 돼요? 어, 드세요. 먹어도 돼요? 죄송해요. 오늘 맛있다. 안 드신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 그래. 먹어야지. 먹어야지, 먼저 먹어야지. 네, 맛있다. 맛있네. 맛있지 않아요, 진짜? 쫄깃쫄깃하다. 쫄깃하고. 아, 맛있겠다. 맛있겠네. 어, 나도 이거 시킬 걸. 그리고? 소스랑. 뿌리도 있어? 음! 아,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어. 튀김 덮밥은? 맛있었죠? 어, 오늘. 최고야. 이따가 우니 덮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드셔봤어요, 아빠? 처음 보셔 안 하셨어요? 네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는. 맛있을 거 같아. 맛있을 거 같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우니, 우니. 네? 우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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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맛있는데? 되게 맛있는데? 응. 행복하다. 행복하다. 역시. 먹는 게. 괜히 컨디션 괜찮아 보인다? 아침에는 제가 잠도 덜 깨고. 아침에는 항상 그래. 아침에는 좀 약간 추웠고. 물론 지금 춥지만. 너무 좋아요. 저는 시기가 따뜻하면 진짜 대박일 거야. 어저께 형이랑 딱 침대에서 누워서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같이 잤어요, 형이랑. 같은 침대에서? 뭔가 이상한데? 아니, 진짜로? 형이랑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더블. 더블이었어, 더블. 그러니까 더블해서 같이 잤다고요? 아, 더블이야. 그게, 그게. 제가 하당이야. 영어고 좀 하자고. 여기 너브이나 샌비이나 둥두라인이네. 둥두라인이네. 날씨가, 날씨가. 비가 오네. 비 와요? 살짝 와. 비가 와요? 아유, 무구성 없어도 되겠네. 아, 바람 봐. 아, 바람 봐. 바람에 진다. 여기가. 여기가. 어, 도라로방이 있네? 어디? 어? 여기. 올레길을 제주도에서 수입했다면서. 아, 그럼 도라로방도. 그러니까 같이 온 거지. 같이 딸려온 거지. 대박이다. 아. 저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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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가까이서, 가까이서.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우와, 대박. 우와. 오, 왔어, 진짜. 우와. 장난 아니, 진짜 크다, 우와. 이거 빨리 저거, 빨리 저거. 빨리 저거. 안 봐, 쟤네. 가봐요. 야, 근데 설계가 실취한 것 같아. 우와. 오, 바람이. 아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나한테 풍우는 거 아니야? 야, 귀찮겠니? 뭐 설계가 많아요, 오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뛰어야지. 대신 먹으면 되지 뭐. 아, 눈물 나. 와, 여기 바람. 눈이 안 뜨는데? 야, 얘들아야. 네. 야, 뭐 해봐, 뭐 해봐. 성이 안 나서. 여긴 지금 히말라야. 해발. 5,500m 위로 와있어. 야, 다들 괜찮니? 괜찮으세요? 어.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 안 되겠어. 야, 이따가 우리. 여기서 하산하는 걸로. 하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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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안 돼. 더 이상 하면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빨리 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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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왔어. 갔다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 죽을 것 같아. 눈이 안 떠져. 어. 아, 숨이 안 쉬어져 진짜. 야, 가자. 한 명 가자. 왔으니까 찍어야 될 거야.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어쩌다를 거야. 어떻게 해? 가? 가? 아니, 한 명은 그래도 갔다 와야 될 거 같아서요. 와, 잠깐만. 잠깐만 좀 놔주세요. 왜? 왜?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네.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명만 갔다 오자. 한 명만 대표로? 진짜 이기고 싶다. 어, 쟤 또 왔다. 어디? 어. 얘 먹으리 생각도 안 해. 자, 빨리, 빨리. 자. 하야 안녕하시래. 가위바위보. 아, 간 떨려. 나 이기고 싶다. 아, 간 떨려. 진짜 이기고 싶다. 아, 간 떨려. 진짜 이기고 싶다. 아, 어떡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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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우리 이건 진짜 완전 리얼이고 이건 절대 짠 게 아니라는 거 아 너무 가고 싶은 맛 아 너무 가고 싶은 맛이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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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야 불이 찼지? 얘랑은 안 찼어 얘랑은 안 찼어 원래 짰었어요? 죄송해요 다녀오십시오 형님 정말 가기 싫었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큰형님이 다녀오십시오 아 자 스태프를 또 가져보러 가져보 가위바위보 어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아해 가위바위보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좋아해 아 너무 잘한 거야 지금? 응 가위바위보 어 근데 가위바위보 나도 가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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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속고 속이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와 행복해 보이는데? 저거 봐 바다가 진짜 지금 무섭다 지금 와 진짜 더워 하트에 왔어 하트에 왔어 하트에 왔어 하트에 weird 아퍼 아퍼 너무 신남 아 아 아 Darkness thats 아 저기 여기 이를 가라 감사합니다.